Yo! It's Good Family 힙합 친구들 이슈보이 폴형님 aka Unbelieverable from 힙합과 자의개발 영상으로 행복을 불러오는 유튜브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Unbelieverable라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lcome! 강차분 PD 형님이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제 그 형 라이브를 보고 있었어. 그 형님이 따님의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얘기를 막 이렇게 듣고 있는데 되게 말도 멋있는 말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또 내 딸에 대한 생각도 막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내 딸이 성인이 돼가지고 돈을 벌 시기가 됐을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일들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가 혼자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카메라를 켜서 내 생각도 이렇게 편하게 말하면서 또 이 영상 봐주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생각도 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또 나가지고 카메라를 켜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습니다잉? 그래서 오늘 말할 주제는 지금이 2019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2025년, 2030년, 아니면 2040년도에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직업을 갖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고 있을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잉? 내가 봤을 때 요번 주제 괜찮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딱 1분만이라도 집중해서 봐주시고요잉? So let's get it, let's go and get started!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방금 그 let's get it 그거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내 화면 전환 그 영상이 가로여가지고 세로에는 못 쓸 것 같네? 아이씨... 박디형님 이거 보고 있으면 세로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형님이 막 그리고 막 만들어서 주는 거 다른 사람한테 줘봤자 쓰지도 않는 거 그거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폴형님한테는 좀 만들어주세요 그건 그거고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아까 말했지만 2020년, 30년, 40년도에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약간 future money, 미래의 돈이긴 돈인데 돈을 꼭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self-worth, 우리의 가치를 매셔하기가 힘들잖아 평가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쓰자 이거야 돈은 숫자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쉽잖아 근데 내가 정말로 말하는 건 그냥 우리 자신의 가치야 돈을 잘 벌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머리 안에서는 이게 되게 정확하게 생각이 잘 되는데 이게 입으로 나오면서 잘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정도면 내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몇십 년 후로 한번 상상해보려고 하면 몇십 년 전에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든 생각이 authority vs influence야 오늘도 사실 지금 카메라 켜기 전에 준비를 많이 못했어 원래 이렇게 영상 찍기 전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번역을 해보고 이런 다음에 찍는데 아 이번 영상 괜히 영어가 많이 나올 것 같네 어쨌든 authority가 뭐냐면 authority가 뭐지 한국어로? 내가 이걸 지금 왜 물어보고 있지? 라이브도 아닌데?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내가 생각한 거는 우리 세상은 authority 그러니까 약간 직위라 그러나? 판사, 경찰관,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authority가 있는데 군대, 장군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몇십 년 전에는 그래도 힘도 많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위치가 좀 있었지 근데 가면 갈수록 그 authority의 힘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influence의 힘이 점점 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influence는 영향력 예를 들어서 뉴스 채널 뭐 CNN 같은 거는 엄청난 authority가 있지 사실 회사도 크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CNN보다 더 빠른 속도로 뉴스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my homegirl, Beyonce Beyonce는 자기 인스타그램에 뭐 하나만 올려도 그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퍼지게 된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CNN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reach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Beyonce가 어떻게 보면은 CNN보다 더 힘이 더 많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어 20, 30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한 20, 30년 후면은 이게 더 심해져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약간 예전에는 그런 authority 같은 힘이 있던 사람들이 좀 가치가 있고 위치가 있었다면은 내 딸이 컸을 때 정도 되면은 20, 20, 40년 정도 되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땐 영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향력을 더 키우는 게 authority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굳이 내 딸이 뭐 이렇게 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을 좋은 데 가가지고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요즘에 회사에서 직원들이 자꾸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좀 많이 보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직원들을 뽑을 때 인터뷰를 할 때 내가 물어보는 이런 질문들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테크니컬한 스킬들이 아니야 테크니컬 스킬에 대한 걸 물어본다기 보다는 좀 personal development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얼만큼 발전을 했냐 그걸 보기 위해서 뭐 problem solving skills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resourcefulness 뭘 뭐가 없고 모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일을 해내는 거 뭐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해내는 거 태도 난 이런 것만 많이 보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인터넷에 가면 다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일 시작할 때만 해도 막 엑셀 테스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웨이드 테스트하고 파워포인트 테스트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난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아 그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찾아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냐 없냐는 난 더 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정보들이 늘어나고 더 좋은 정보들이 나오는 것들은 계속해서 더 빨라질 텐데 가면 갈수록 그런 걸 몰라도 되는 시기에 오는 것 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내 딸은 그런 걸 공부하고 배우는 거에 투자할 시간이 만약에 있다면은 오히려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가지고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자기 자신을 더 빨리 개발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한 2040년도 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이런 말들도 들어왔을 것 같아 나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지금만 봐도 여러 가지 직업이 없어지고 있어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맨파워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테크놀로지가 그 맨파워를 없어도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40년도에 진짜 필요한 거는 내가 아까 말한 것들과 그리고 피플 스킬도 필요할 것 같아 가면 갈수록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전화하기로 전화하는 시간도 많이 줄고 있고 거의 다 문자로 하기 시작하고 이메일들 엄청 많이 날라오고 그리고 옛날 같으면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 만났을 텐데 요즘엔 막 비디오 컨퍼런싱 같은 걸로 하고 막 이러니까 한 2040년 정도 되면은 사람들끼리 자기 사람 냄새 맡고 이러는 게 그립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잘 대할 수 있고 이런 스킬이 있다면은 그런 거는 참 높게 평가가 될 것 같다 이거지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러는 건 전혀 몰라도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안경 하나 딱 쓰면 거기에 다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래서 또 뭐 내 생각이 당연히 바뀔 수도 있겠지만 나는 최대한 우리 딸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도와줄 거지 학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하거나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리고 또 가면 갈수록 돈을 어떻게 막 이렇게 벌어가지고 모으는 막 이런 시대가 아니고 누가 더 돈을 나한테 attract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알아서 오는 돈 있잖아 패시브 인컴이라 그러나? 내가 뭐 어떻게 일을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일을 이만큼 하든 이만큼 하든 그러니까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그냥 그 일에 대한 대가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오토메이트가 돼가지고 그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도 돈이 사람을 쫓아오는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는 점점 필요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올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 딸을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사실 뭐 내 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만든 비디오가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2040년대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서머레이는 이거야 authority보다는 influence다 그래서 influence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influence를 계속 키워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technical skill보다는 그냥 personal skills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는지는 알 필요가 없지 왜냐면 정보들이 다 있을 테니까 하지만 사람들끼리 상대를 잘하는 사람들은 높게 평가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잉? 그래서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령님 채널에 계속 구독하시고 우리 같이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점점 성장하고 이러다 보면 뭐 2040년도 됐으면 우리 더 빨리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요즘에도 이렇게 구독자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너무 느끼는 것도 많고 또 내가 아까 말했지만 강차범 PD 형님 라이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그랬고 보통 아빠라는 형님도 내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내가 저번에 언급한 마음 읽어주는 지니씨하고 또 내가 구독하고 재밌게 듣는 선영아 사랑해님 뭐 이런 사람들 말 들으면서 나도 점점 되게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더 빨리빨리 성장을 한번 해보자고 폴령님 구독하면 성장한다 이건 내가 장난 나 폴령님 스타일 알지? 이제 장난같이 하는 겁니다잉? 그래서 벌써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길게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해야겠네 그래서 내가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예요 그냥 말이라기보다 이렇게 의논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거 2040년도에 가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고 돈을 어떻게 벌고 있을 것 같고 무슨 직업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쥐어져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까 이런 거 뭐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구독자 말들 듣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오케이 바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는 더 크게 웃으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페이스